지성아, 19살 버전 추인껌 댄스 브레이크 보고 싶어요. 이거를 왜 뽑아? 왜 뽑아? 왜 뽑아? 왜 뽑아? 원하신다면 해드려야죠. 좋아, 너는 내 추인껌 고치성, 고치성 고치성, 고치성, 고치성 너는 내 추인껌 개인적으로 15살 지성이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4년 전 지성이가 귀엽네요. 천러와 런쥔이의 이번 졸업 작품이 짧게 공개된 것 알고 있나요? 네, 서상님. 졸업 작품으로 낸 노래 중 공개되지 않은 부분을 짧게라도 좋으니 라이브로 듣고 싶어요. 안내데스크 음악 천재 만재 아티스트들 사랑해. 5, 6, 7, 4 네, 서상님. 천재의 출신이 저 다이치. 오케이, 오케이. 진짜 짧게만 보여드렸어요. 왜냐면 이게 공개되지 않은 거여서 저희가 약간 좀 나중에 더 완벽하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맞아요. 저도 가사도 잘 몰라요.